춘천시가 민간인들에게 선심성 해외여행비를 지원했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문제는 부적정한 예산 집행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사 기준도 없고 결과 보고서도 받지 않아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모두 허술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민간인 해외여행비를 지원한 춘천시. 최근 2년 반 동안에만 360여 명에게 4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연수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스마일 콜택시 관계자, 어린이집연합회 추천, 사회복지시설 우수 종사자로만 돼 있습니다. 사전 심사 절차가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사후 관리도 미흡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결과 보고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서 뭘 배웠는지, 무엇을 정책에 반영했는지 검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춘천시처럼 심사나 결과 보고서를 받지 않은 전국 15개 시군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감사 자료를 보면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예산이 지원된 민간인 공무국외여행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심사 허가를 거쳐야 하고,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까지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개정해 민간인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물론이고,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서 마련을 해서... 하지만 내부 국장급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아주 공정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온보제만에 의한 외부 통제가 필요한 지적이 아닌가... 서울시는 2015년 민간인 국외여행을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MBC 뉴스 허주희입니다.